네, 오늘의 시그널은 신라 교역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파파이스가 난리입니다. 이게 오픈발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 추위에 떨면서 물론 치킨 박스를 무료로 나눠주니까 가긴 하는데 100명이잖아요, 100명, 그거는. 100명 안에 못 들면 못 봤는데 그럼 왜 500명이 서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샤넬이 아닌데 왜 파파이스 앞에서 500명이 기다리고 있나요? 나머지 400명은 100명 안에 못 들게 뻔한데 몇 명 서 있는지 대충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사 먹으려고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파파이스가 엄청 잘 나가는데 이게 신라 교역이, 이게 지금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동원 산업이 맥도날드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나. 신라 교역이 파파이스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매장을 확대하고 있지 않나. 갑자기 원양업 업체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참치나 잡지. 참치 잡아가지고 참치 김밥 만드는 재료나 해주지. 왜 갑자기 햄버거를 손을 대요? 그렇죠? 참치버거를 만들려고 하나요? 거기에는 지금 다 배경이 있죠. 우리나라 맨날 해경들도 제대로 대응 못하죠.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뭐 저기 어려운, 나 이제 너무 어렵다. 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나 그냥 배나 탈까? 그러니까 이게 배나 탈까라는 거에 굉장히 약간 원양어선에 대한 비하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딱 알잖아요. 너 그냥 가서 몇 달 배나 타고 와라. 아니 그 종은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 그렇게 표현하라고 했어. 너 삼성전자면 갔다 와라. 누가 이래요. 너 근데 배나 타라 이러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서 솔직히 해적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어선들 보세요. 칼 들고 다녀요. 칼 들고. 그리고 막 침범해가지고 우리 거 다 잡아가잖아요. 그걸 왜 잡아가겠어요? 모자르니까. 물고기가 모자라요. 물고기가 모자르기 때문에 다들 어행량이 감소하니까 다 침범해가지고 다른 나라 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물고기를. 그러면 이제 원양어선 업체들은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대응을 나서겠죠. 각국 정부가. 제도를 강화하겠죠. 그럼 이제 원양어업이 규제가 세밀화되고 굉장히 복잡 다변화되기 때문에 원양어선 업체들이 옛날처럼 편하게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동원산업이든 신라교육이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맥도날드 파파이오스에 우연으로 몰렸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신라교육도 이거를 택한 거죠. 동원산업은 맥도날드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신라교육은 일단 장사를 시작했죠. 이게 94년도에 압구정 1호전이 오픈했습니다. MZ세대들의 끄트머리 맨 첫 시작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금 매장이 한때 200곳이었는데 이게 의도적인 철수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시작해서 4호전까지 나왔거든요. 4호전까지 나와서 제일 최근에 생긴 게 성남이에요. 성남점이 생겼는데 지금 계속 햄버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서로 싸우죠. 뭐가 싸우냐면 햄버거를 제가 정크부드로 보는 쪽에서는 계속 이거를 정크부드라고 요구를 해. 그거 영양소도 없고 다 부실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 햄버거 업계 종사자들은 당연히 자기네 걸 욕할 리가 없죠. 이건 한 끼를 때울 수 있다.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디에 힘이 더 실리나요? 당연히 햄버거 업체에 힘이 실리죠. 지금 김밥 해분에서 한 줄에 4,500원짜리 김밥인데 기본이 그러면 한 끼를 먹으려면 비빔밥은 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 한 끼 식사를 하려면 햄버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쪽에 힘이 실리죠. 여기서 지금 영양소 문제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영양소 문제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에 거미주치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유로 모니터에서 조사한 햄버거 시장 규모가 2020년에 2조 9,635억 원이었는데 지금 2년 만인, 만 3년이죠. 올해 5조 원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햄버거 시장이. 엄청나죠.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구로디지털단지점이랑 강남점 오픈했고요. 아까 500명이 줄 섰다는 데가 바로 강남점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에 하옥점이 생겼고 가장 최근에 성남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수도권 위주로만 생기고 있죠. 지방 사람들이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파파이스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추억인 것도 있죠. 추억을 지금 하고 싶은, 먹고 싶은 옛날에 그 추억 때문에 그 비스킷, 거기서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추억으로 몰린 인구도 있는데 이 추억으로 몰린 인구를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라교육과 지금 파파이스만의 부분이라면 오픈런이라든가 오픈발이라든가 그걸로 지금 치부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고 물가, 고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햄버거가 한 끼를 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 정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원양업체가 뛰어든 그 배경들 앞으로 점점 더 참치 원양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손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다른 데 손댄 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보인다고 하면 시장에서도 다른 눈으로 보겠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참치 어업 업체로서 밸류에이션을 매겨왔는데 다른 모습이 보이면 그때 말한 거랑 똑같죠. 공부만 열심히 하던 애가 갑자기 춤도 잘 추면 걔는 춤도 잘 추면서 공부도 잘하는 애가 되니까 공부만 잘하는 애보다는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파파이스가 인기를 끌면서 신라 교육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업체들 주가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조산업, 신라 교육, 지금 이 동원산업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저앉아 있거든요. 지금 그 그림들이 그래서 지금 신라 교육이라든가 지금 동원산업은 지금 20년 선을 위협하고 있어요. 동원산업은 지금 그래도 20년 선을 안 깼는데 신라 교육은 지금 20년 선을 약간 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올려 쳐야 됩니다. 이 연봉에서 20년 선 밑이 오래 가면 점점 더 고착화돼서 여기를 뚫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바로 기회예요. 이번 연도에 당장 여기를 뚫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면 다시 되살릴 수가 있죠. 그 관건은 이제 월봉에서 쌍바닥이 나와야 될 것이고 월봉에서 60개월 선과 20개월 선이 묶여있는 이 12,000원 자리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000원과 120개월 선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2,0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파파이스가 이제 지방에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지방 5대 광역시 위주로 여기서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저 부분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고 동원 산업은 한 단계 위인 20년 선 위에서 60개월 선 위에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파이스 인수 후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신라 교육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